자, 안녕하세요. 베리아가입니다. 갑분토크에서 헤라님이 영체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라는 말을 듣고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기도 했고 영체를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3주 정도 자색 양파를 가지고 영체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 책상 위에 두었고 자주 헤라 엄마의 호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연히 헤라티비 보면서 호우 들을 때도 같은 방에 놔두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의 양파는 호소리가 들리지 않는 부엌에다 두었습니다. 일단 10월 15일 사진입니다. 비슷한 크기의 양파입니다. 왼쪽 하늘색 바탕이 기호 1번 호소리 안 들려준 양파이고요. 오른쪽이 기호 2번 자주 들려준 양파입니다. 자, 1번 처음에 여러분 이게 왼쪽에 있는 이 양파가 안 들려준 거 많이 이렇게 뽀셩뽀셩하고 반짝반짝한 게 많이 들려준 거래요. 그리고 이제 3주 후에 3주 후에 것도 좀 보여주세요. 3주 후에 양파가 또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3주 후에 왼쪽은 호를 들려준 거 오른쪽은 호를 안 들려준 거 다르죠? 생명력이 다르잖아요. 이게 아주 기운이 우람하게 힘차게 쫙 뻗었잖아요. 왼쪽 거는 호 들려준 거. 색깔도 더 싱싱하고 좋대요. 왼쪽 거는 오른쪽 거는 이 아기가 시드는 부분을 좀 잘라냈대. 끝에가 시들었대요. 그리고 이게 어쩐지 이렇게 모아져 있고 힘이 생기가 없잖아. 수치가 심하고. 요건 아주 늠름하지요? 요 두 개 실험한 거예요. 확실히 크기도 다르네요. 똑같이 물도 자주 갈아주고 했는데 확실히 영체를 받은 양파가 더 생동감이 있고 크기도 크고 색깔도 선명했어요. 부모님도 영체가 된 자색 양파를 보고서 와 저거 루돌프 뿔 같다면서 놀라셨어요. 사진 찍고 나서 라면에다가 넣어서 먹었답니다.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었겠다. 너무 맛있었어요. 영체린 정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네요. 이렇게 귀한 선물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알라비웅비웅비웅 했어요. 자 이야기에게도 선물 갑니다. 자 여러분 봐 식물이 저렇게 싱싱하다면 그치 생명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인간도 생명이잖아. 이게 싱싱하지 생명을 받으면.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싱싱한 거야.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시드는 거 저렇게 끝이 말랑말랑하게 시들었거든요. 그 호 안 들려준 양파는? 그건 뭐예요? 병 걸리는 거지. 인간이 그렇게 아프고 병 걸리고 탁기로 보호 못 받고 죽음의 파동 살기를 가지는데 그게 생명이 들어가면 이렇게 음...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